믿음과 의리의 중요성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매일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중년의 가장이다 가족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중 배신을 한 동료 B에 의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동료 B는 배신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기니 A씨는 이제 사람이 두렵다고 한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다 사랑, 배려, 이해, 선의, 정직, 신의 중요한 것들이 참 많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로 판단하는 것들이 각자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의, 믿음과 의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들은 다시 회복이나 극복이 가능하지만 신의가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신의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 사람들 중에 신의를 너무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과 의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 그 신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버리는가 바로 이권이 개입되었을 때이다 이권이 개입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 이권을 차지하려고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 그런 행동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신의를 저버린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배신을 당했다라고 괴로워하면서 아파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의를 저버린 사람에게 왜 믿음과 의리를 저버려서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상대방은 화를 내면서 말할 것이다 내가 무슨 신의를 저버렸나요?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 그때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명분을 내세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신의를 저버린 행동은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명분을 곰곰이 보면 대부분 자기 합리화적인 명분들이다 자신이 신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자신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혹은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명분은 중요하다 그리고 명분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명분에는 두 가지의 명분이 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명분이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분이 있다 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자기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의 명분이고 우리에게 듣기 조금 거북하더라도 우리가 저 사람은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타당한 명분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조금 거슬리더라도 우리가 신의를 저버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자기 합리화적인 명분은 자신만이 인정하는 치졸한 행동으로 인간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진다 Q. 어느냐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